어떻게 됐어요? 어? 이 누난 누구? 설마? 아가씨 왜 잘 안 먹어? 감사합니다. 진단 없지? 아 그러게 왜 도망을 쳐서 이 난이를 만들어? 아 왜 그랬어? 뭐 하래? 병원에서? 괜찮대요. 다행히. 왜? 지금 개별 남문 잡히는 거예요?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시험 납치됐을 때도 그렇고 끌려버린 너의 맘도 매울 순 없으니 둘이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? 너의 매 순간 매고저 받아 나눌게 해질 순 없다며 민상은 어딨어? 온종일 안 보이는데 언니는 방에서 자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많이 안 좋은지 좀 보려고요 괜찮아요 좀 자면 나오니까 깨우지 마세요 이 모든 시작에 이 모든 시작에 처음으로 돌아가 깨어나고 싶어 깨어나고 싶어 아저씨! 사나중이요 어..언니가 사세요 만날 수 있다면 그, 그게 싫은 제 동생 씨요야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전쟁의 기억도 모르겠어요 전쟁의 기억도 모르겠어요 전쟁의 기억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손의 기억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, 뚫려버린 너의 맘도 내 알 순 없으니 너의, 내 생각 너의, 내 생각 매고저 마다 나눌게 해질 수 없다면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저씨는 내가 이상한 남편이 있다던데 어떻게 봤어요? 아저씨한테 우리 만난 적이 있어요 잊고 지내서 하루가 날이 내게 더 없이 좋았었는데 그냥 잠시에서 저 지나가다 바쁘세요 나 같은 괴물이라고 하는 사이가니 왜 괴물이라고 해요? 네? 아니 사실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다이 끄는셔 닁여진 네 맘은 아물 수 없으니 뚫려버린 너의 맘도 낄 순 없으니 너의, 내 생각 네 거쳐 널 고쳐 매고저 모든 안 아눌게 잊을 수 없다면 누가 나를 soft 넌 그 그냥 잘 おっ 워 말 fed 한번 방금 이미 언제부터? 아우, 진작 말을 하지! 아, 뭐야? 언제부터 여기서 있었어? 방금 얘기 들었어?